흐음… 아… 이건 또 미식어 이 사람 미신 퇴키사당 질리지네 미식이네 미신 푸를 마당호 이거 미식으라 이거 마당에 어이! 아이고 속소 뭐여 고마니 이십소다 쉴 일이 있음 해야다 놈이 죽게 이거 미신 퇴키 질리지네 이거 미신 푸를 더는 냥 아이고 고사리꺼 그려가신 뒤 날 얽고헌헌헌 고사리도 얼마 올라오지도 아니오고 이거 행 나도 땅 저 아버님 쉽게 땐 이분이 이걸로 인절미나 어살 가염 쓰다기 부사 집이 떡가선 저 냉동실에 떡은 저거 다 어떤 그거 먹을 거고 쉽게 때 올릴 떡 이번엔 벨미로 이거 아버님 산대 그저 이거 좋아 아이고 단옷 들기 전이 어머니 이거 해당 그저 장마내용 놔둬당 범벅도 해당 먹고 떡도 해당 먹고 이거 양 저 몇 날은 약으로도 쓰지 아니 수가게 미시 그 순댁이 낳을 때도 게 서머 더 어머님 이걸로 이런 3, 7일 몸 다 굶어주고 아기도 이걸로 다 이형 몸 굶어지고 이거 물로 영어민 피부병도 얻고 좀 소독도 되고 그땐 게 배랑은 약이 얻어놓은 이거 얼마니나 귀한 걸로 이형 그때들 이거 희영 놔두멍시야 수각이 어떨 때 말랄 때 보민 아줌신 금식행구라라마는 어 글로벌 허계실이 막 전세계적으로 고 땅 어떨 땐 말라는 거 보면 어디 조선시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가 조선시대나 마나 오래된 일이 아니우다 긍어고 요새도 보나 찜탕들도 형은 찐빵보다 요거는 왕그자 찐빵은 것도 더 맛줄 텐들러 뭐 주문들러 먹자 아님 수각이 나도 먹어보나 그게 괜찮엽디다 떡빵 그자 아이고 겨날 경심심해서 이 풀 토다당기랑 이걸로 떡 할생각 떡해영도 쉽게 떼시구 이거 양 난 원 범벅해영 이걸로 이형 먹어도 맛좋구 범벅지네 소리 하지마라 이거 자꾸 섬 난 이거 향을 좋아 영 섬 어디가 몰량 나도 땅 연날 방식으로 허영 어디 양 고로미라도 어민이고 물레왕 그걸로 씻으믄 난 원 그거 웃으고 어서 뱉네다기 에휴 난 그 풀만 봐도 머리가 찡은 사람이라 그자 우리 암왕 너도 옷살 다 치겨 야 그거 토다당방 보상 다 붙여볼라 그검이시냐 연날 사 약 으실땐 개꺼 씻어 그자 뭐 노려장 피나거나 다쳐도 양 요거 톡톡모상 붙여놓으면 그것도 다 방법이 묵컥 민간요법들로 허망 우리 살았쥬 어느저르래 병원 이강 어느저르래 그거 포논약 불러가면 살 저르가 있었나 수각에 그거고 물에 들때도 양 수경 그거 허민 얼룩져불지 아니여게 요걸로 박박 문대경 닦으면 좋아 암왕은 물에 드러나지 아니에 부나 몰라도 그것도 다 민간으로 하는 방법이고 다 그거면 조상들도 살지 아니에 수각이 아이고 그거 토다당 수경을 닦을 생각하지만은 저 마태강부나 수경 비찍비찍이 닦으는 약들이 얼마나 약이 있어도 약이 있어도 약으로 안이 되는 게 있고 다 인형매 해결난 방법으로 하는 거죠 그거고 저 암왕은 양 만홍이 형 이걸 하영 먹어서 할 철회 우다게 슬퍼도 그건 뭔 말이냐 그 당구나르방 그뒤 나오는 거에 보면 그 곰도 만홍이 형 처음 이거 먹은 사람 되지 아니에 수각이 걔나 나가 이젠 미련 곰통이라는 말이냐 걔나 아방도 말 말 졸바로 걸어주라 진짜로 이 만홍이 형 나 이거 이 형 이제 하영매경 철들민 일사을에 갈틱차 이걸로 아이고 이걸로 밥하고 이걸로 국도 끌리고 이걸로 떡도 하고 아이고 이걸로만 해야 됨지 커다 무사 저 지금 맹그랑 저 쫑돈 먹여봐봐 저것도 사람 됨 줄 알아야지 크라 저거 돈 먹여봐 얘 아이고 쫑쫑 기어기어 거느리 왕성하지 맙소 오늘 쫑 어떤 일이 있어난 중 아람쑤가 아이고 아방양 은친약 점 술 매맹 고능에 고치 먹은 신혼짝은 그자 무뚝 안 털어놓고 꼭 신혼짝은 어디서 저 우연파 털에 들렁 아이고 드러움도 그자 휘하장장하멍 막 취해 놈 안 그자 어디가 집이고 어디가 장고인 줄도 몰랐죽이 걍 의연 심벌서 논거 저 쫑이 물어오란 무뚝에 더 크게 인여가 방신이엔 쫑이 물어온 중이나 앞서 그 냄새 나란 물어온지 이 사람 아무신 아니 다른집에 걔들은 무뚝에꺼 또 뭐 안 물어온 개집이 들렁강 다 터던 그자 신지 못하게 맹기라 분데네도 자 이놈덩은 저 뭐 아방 우영파티 다 크게 벗어놓은 동아 그걸 물어오란 아이고 치고 서지마라 이 풀발리 치아 이게 냄새 곧 왼짝 신발이신디 옆에 턱 크게 오른짝 신발로 한 아이고 난 그냥 자유똥이인 그 테레비에 나오인 아왕 개훈련사에 들어봅디가 테레비에 나오면 똥개집 아이고 개훈련사 그 어른나왕 하느니디 원 그 어르신디 야이옷을 돌아가봐 심이조쭈 그 신을 아이고 초마가라 무렁한 그 아방냥 무뚝에 턱 크게 놓은 걸 보나 나 놀래집대다기 아 신여 귀신여지 말고 저 풀 안치로 그냥 신자로 아이고 이거 허세 몰약 놔뒀당 약으로 씨드내는 아이고 미식어영 고참 앞서 아이고 아이고 아방 오늘이 만홍이형 이걸로 국이라도 끌령 안내삼지 커다